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이준규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25일로 날짜가 그냥 바로 잡혀버렸어요? 네, 그저께 당선이 됐고, 어제 첫 공식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시작을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관련해서 브리핑이 늦게 잡혔고요. 그리고 바로 날짜 얘기가 나왔습니다. 25일로 잡혔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당대표회담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이걸 던졌었는데, 이걸 먼저 받은 쪽,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정상화가 좀 먼저지 않겠냐, 이러면서 사실상 거부사에 가까운 표현을 했었고,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좋다, 즉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여야 대표 간에 먼저 이게 이어가게 됐고, 그래서 25일 날짜는 확인됐고, 의제라든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의제 조율 과정이 원래 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선이 되면서부터, 뭐든지 관계없다, 제한을 해도 상관없다, 일단 테이블에 앉자,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일단 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세상권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이렇게 해서 경제, 특검, 그다음에 정치 발전 현안, 이렇게 세 가지가 의제에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했던 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놔라. 이재명 대표 본인도 회의 석상 끝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아니 왜 자꾸 조건을 붙이는지 모르겠다. 일단 여당 안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26일까지, 토달지 말고 26일까지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회담 날짜가 25일을 잡히긴 했으니까, 그 전에 논의가 되게 됐으니, 일단 날짜를 못 박은 건 의미가 없겠지만, 일단 가져와야 뭘 하지 않겠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관계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아, 수평적 당정관계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이라는 조건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말하는 것이 과연 여당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테이블에는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제를 해석하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의를 하면 좋겠지만, 동의 안 해도 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어? 물어보는 거네요. 그런 것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은 어때요, 의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측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약점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헌적이고 더 강하고 더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서는, 아니, 마치 내가, 내가는 아니죠. 우리 당에서 이 법안을 내면 받아들 수 있을 것처럼, 뭔가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거 좀 의심스럽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일단은 민생의 의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거를 이제 의제를 꺼냈는데요. 정부의당 같은 경우는 증시 활성화 때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져야지만 결국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뭔가 민생 쪽 이런 부분에다 방점을 두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중 정치계 의장 생각이 다른, 민주당 안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흥미로운 점이 양쪽 다 서로 곤란한 카드들을 밀고 있는 거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최상병 특검법, 금투세. 박순봉 기자,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오랜만에 여야에서 사랑의 짝대기가 맞은 거잖아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요구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수용한 그림. 그러면 이제 이건 왜 그랬느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좀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최상병 특검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여러 가지 카드가 가능한데, 합의를 해낸다라고 하면 여권 분열 카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꽃놀이패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압박 카드는 뭐냐면, 윤 대통령과의 2차 영수회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국회 정상화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간의 대화도 잘 못하면서 왜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 이게 대통령실의 판단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적절히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영수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특히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있는. 어제 친윤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친윤계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랑 한 대표가 만나게 되면, 어쨌든 그 다음 순서는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영수회담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에는 영수회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종 보스가 윤석열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라는 일종의 건널목을 건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왜 안 해? 한동훈 대표는 했는데, 소위 자신은 소통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점도 한 가지 강조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날짜는 정말 빨리 잡혔는데, 그런데 의제 조율이 혹시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의제 조율 과정에서 중단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일단 지금 초기여서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일단 제가 양쪽 당에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흥미롭게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회담이 될까, 토론이 될까,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회담이 될까, 토론이 될까. 회담도 좋고, 토론도 좋고, 하여튼 만나서 뭔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게, 보통 회담이라고 하면 국가 간의 정상회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실무진들이 미리 다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만나서는 정상들은 그냥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그림이 일반적이에요. 싸인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회담도 통상적으로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던 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에 회담했을 때, 그때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가 쭉 읽기도 했고, 비공개 때는 윤 대통령이 또 생각하는 바를 쭉 얘기하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회담이 됐잖아요. 이런 건 토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건데,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들은 사실 설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 얘기들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간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이 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확연히 나눠져 있죠. 최상병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을 때 여권 분열 카드,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을 때는 금투세가 야권 분열 카드. 그럼 이제 서로 유리한 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 쪽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걸 토론회처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대선 전초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의 대표회담이기도 하지만, 여야의 가장 강력한 대선, 차기 대선주자들의 회담이 되는 거잖아요. 회담이냐, 토론이냐, 어떤 모양새가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 만약 토론 형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TV 중계로 공개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직 너무 초기라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은 비공개로 한 다음에, 비공개 과정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굉장히 비공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논리 싸움을 벌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은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안 돼, 우리께 맞아.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일기토, 장수 대결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의 여야 간에 내놨던 여러 정책들을 서로 한 판 붙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일요일에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토론으로 약간 양자 대선 대결같이 돼버리고 나면, 상당히 부담감이 큰 거잖아요, 양쪽 다. 두 대표가 모두 욕심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먼저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의지가 있게 추진될 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둘 다 의욕이 있다. 그리고 토론도 둘 다 자신 있어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포지션의 차이도 좀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거쳐서 완전히 내부 정리를 끝내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흔들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쉽게는 안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최상병 특검법이란 숙제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금투세란 숙제의 이 부담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가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게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친윤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친윤계 인사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건 아예 말을 꺼낼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의원들 만나서 설득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불만들이 이미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한동훈 대표는 포지션이 좀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야당과 잘 싸울 거다 이런 신뢰도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결국 1대1 대결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래된 노련한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대선 후보로도 한 번 뛰었던 거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여러분 일요일로 일단 잡혔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2024년에 소환된 반국가 세력의 암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요새는 거의 안 쓰이는 표현인데,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이런 자유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건 냉전시대라든지 이런 데 쓰던 주로 표현인데, 그러면서 이거 대상으로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 국민 혼란해서 분열게 하고 있고, 허위종목, 갓새뉴스위퍼, 사이버공격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대응 태도를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 여론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동시에, 교통, 통신, 전기수도 같은 사회기반 시설, 원전 이런 국가중요시설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회도 기능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프라든 선전전이든 모든 지간에 우리가 북한을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물론 이 발언이 을지훈련, 을지훈련에 대한 어떤 관계된 발언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액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북한이 최근에 쓰레기 풍선이라든지 이런 걸 띄워가지고 우리나라 안전이나, 국민들의 안전이나 안보 같은 걸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전 중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정전이 돼 있어서, 전쟁에 대한 위협감을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게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확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발언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정치권에서 일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바로 비판이 나왔어요? 네. 이게 광복절에서 식민사관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북풍머리로 해가지고 다시 이걸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파나 아니면 독재정권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벌써 70년 전 전에 쓰던 이런 표현들인데, 이걸 쓰는 게 도냐 뭐냐, 그리고 빨갱이 소탕 작전, 이런 거 하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잊지도 않은 풍차 같은데, 윤 대통령이 마치 동키호테 같이 덤벼들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 국정운영 못하니까 이념전쟁 벌이겠다, 이런 거냐. 그래서 이런 존재가 사실 있으면 빨리 잡아드리세요. 그런 위험한 사람인데 왜 안 잡아드리십니까?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박순봉 기자,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사실 반국가 세력이 또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제 용산에서도 이걸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 세력이란, 우리 곳곳에서 암약한다는 그들은 누구인가?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디를 지칭한 거예요?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어제 대통령 씨 관계자가 설명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아주 뚜렷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이 반국가 세력은 북한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대통령 씨 관계 설명으로는 북한은 좀 명확해 보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 종북 세력까지는 명확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고, 종북 세력도 디테일하게 누군지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요. 저도 대통령실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는 딱 북한의 한정에서 얘기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온전히 그대로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써왔었어요. 맞아요. 2022년 10월, 그때가 취임 5개월 만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게 협치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의해서 통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결국 정치권의 일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북한하고 협치할 일은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죠. 외국의 관계자들도 아닌 거고요. 그러면 협치랑 결국 국내 정치 세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게 야권을 지칭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것도 야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 세력을 지칭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당시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를 얘기하는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권 세력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천안한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적도 있었고요. 또 좀 인상적인 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 패배 이후에는 또 한동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15 광복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어제 또 한번 얘기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이나 용산 전반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일종의 반국가 세력 미스터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친윤 쪽에서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모친윤계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모친윤계 인사도 워낙 자주 쓰시던 발언이기는 한데, 이번 맥락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념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그건 아닌데, 그쪽 방향은 아닌데,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친윤계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누구야 딱딱딱 찝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 표현을 쓰긴 했으나, 그러나 이념 전쟁으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제 당의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결국 을치포커스 훈련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 관련한 여러 가지 해석들, 우리 두 기자와 함께 좀 나눠봤고, 세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코로나가 이미 작년 최고 유행 수준에 도달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지금 병원 상황 걱정입니다. 네, 8월이 이제 오늘로 20일인데, 2주가 좀 남지 않았습니까? 10일 정도 남았는데, 주수로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딱 끝난 8월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데, 정부가 이달 말에 한 주간, 한 주 동안의 8월 말에 마지막 주에 코로나19 환자 예상치를 35만 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35만 명까지 이를 거다? 네, 네. 홍정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 당장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인데, 다음 주에는 쉽게 말해서 35만 명, 작년 최고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한 주가 다르게 두 배씩 뛰고 있는, 거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약간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된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이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이게 이제 오미크론과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경증이라는 얘기긴 한데. 대부분은 경증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일반 감기처럼 넘어가요. 다만 이제 노약자들, 지병 있는 분들, 이분들이 문제죠?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도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불안감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모니터링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들도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환자들이 폭증하니까, 어? 나도 코로나인가? 이러면서 이제 약국에 달려가서 키트, 진지상 키트 사려고 하는데 키트가 없어요. 약도 안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전국에는 약국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게 하겠다. 일단 대응을 이렇게 세우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개학이요. 이미 한 것도 있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걸리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들이 이제 전파를, 집에 가서 또 전파시키고, 학원 가서 전파시키고, 이거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 7세부터 18세까지 이제 입원한 환자,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가 24명. 24명이면 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감염자가 아니라 입원한 환자들, 약간 좀 나름 중증인 환자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인데, 그게 벌써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 개학을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 모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퍼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9월 초에 확산이 막 되고 있는데, 9월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그 당시 때도 이제 원래 청정지역이었던 곳이 이제 친척들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파되는 이런 일이 많아서, 앞으로 9월 때로 더 큰 우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